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즈랩티비 제임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필름은 로모그라프에서 새로 나온 필름입니다 이름은 로모크롬 메트로폴리스 XR100-400입니다 우선 출시하는 필름은 35mm, 120mm, 110mm, 그리고 영화용 16mm 포맷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킥스타터에 들어가보니 35mm 벌크 필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름은 모노크롬이지만 이 필름은 슬라이드 필름이 아니라 평범한 네게티브 필름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C421으로 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름은 로모에서 새로 개발해서 만든 필름입니다 로모 필름 자체가 일정한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항상 랜덤한 결과물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필름은 아닌데 이번에 만들어진 로모크롬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일정한 결과물을 항상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해본 몇몇 사진작가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았던 필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채도가 낮고 대비는 강하며 크로스 프로세스를 한 것 같은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킥스타터에서 펀딩하시면 2020년 2월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사시면 원래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네요 킥스타터에 들어가 보니 필름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만 정식 출시된 후 수요가 많아지면 필름 가격도 내려갈 거라 기대해봅니다 더보기란에 킥스타터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로모그래피에 새로 출시하는 로모크롬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펀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필름이 출시되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